저희가 시상할 부분은 발라드 부분입니다. 화면을 통해서 후보자들 만나보시죠. 네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발라드 부문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올해의 발라드 수상곡 명품 발라더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가 선정됐습니다. 올 2월에 발표돼 지금까지도 차트에서 사랑받는 발라드 곡입니다. 그때 그때 와 일단 제일 감사한 분들은 역시 제 팬분들 로이로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로이로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게 옆에서 또 많이 도와준 저를 아프게 했던 또 괴롭게 했던 때로는 또 기쁘게 했던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 다 모두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제 노래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또 열심히 배우면서 노래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